굿몰닝 비트코인 네 5월 21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혼조세 속에서 상승세보다는 좀 하락세가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네요. 비트코인 8천 달러 넘기곤 있지만요. 상승세는 조금 둔화된 상태고요. 그 밖의 알트코인들은 붉은기 띄고 있는 코인들이 더 많습니다. 붉은 빛으로 일단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투장가치는 2,498억 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7.1%입니다. 자 비트코인 이번주 좀 변동성 있는 그래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하락을 한 뒤 반등을 하고 현재는 좀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자 계속 칠거래일 중반까지는 상승하다가 한번 조정이 온 후에 박스권에서 상승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위의 바이낸스 코인 그래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반등에 성공하고 난 후에는 꾸준히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가치는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장 속에서 바이낸스 코인은 유일하게 또 상승세에 초록불을 켜고 있네요. 대시 역시 5.49% 오르면서 상승세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의 거래 동향은 어떨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거래량은 1위는 바이낸스고요. 24시간 동안 18% 정도 거래 늘려가고 있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OKEX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는 소폭 줄어들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9위에서 거래량 줄여나가면서 순위 기록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비서머스의 1%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비트토렌토가 10% 또 벨로토큰이 10%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세 돋보이고요. 업비트에서는 오늘 아침에 서버 점검이 있었는데 완료가 됐고 비트코인이 0.79%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스코인 9%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도 11%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투자 소식이 있었던 코스모코인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타퓨엘도 9.18원 기록하면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장의 주요 소식들 가격보다는 오늘은 좀 여러가지 이야기들에 집중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비트코인을 사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에서 고점에서 사는 것이 아르헨티나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낫다 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주민들이 2017년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은행에 자금을 남겨두는 것보다 더 나았을 것이라고 조수산 마틴이라는 사람이 밝혔는데요. 이를 초 암호화폐 트레이더 마티아스도 비트코인이 아르헨티나 페소보다 더 큰 가치를 기록했다 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미 국가들은 극도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페소와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비트코인보다 없다 라는 주장인 거죠. 차라리 바잉 셀린디온 2020 티켓 2020년 셀린디온의 콘서트 티켓을 사는 게 아마 페소와를 사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일상에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테크니컬하다 라는 지적이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활발히 활용되려면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이슈 제이피모건, 제이스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표면적으로 그들이 가진 내재가치를 넘어서 급등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5월 20일자로 블룸버그에 실렸는데요. 니콜라스 파니기스 글로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략가들은 비트코인이 2017년 후반의 상승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실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너무 크게 올랐다. 실제 가치와 내재가치 이런 차이를 보이면서 2017년 말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건 거품이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대부분 가격 인하, 가격 하락에 의해 해결됐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고를 하고 나선 건데요. 비트코인 오늘 짱 그럼에도 코인360 기준으로는 조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는 0.56% 하락하면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분석가들은 작년 겨울에 힘든 암담한 하락산이 끝났다고 믿고 있는데 4월 초부터 6주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탔고요. 저항은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황소가 운전석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명백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직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케빈 오리어리라는 사람이 최근 토론에서 비트코인이 미중 무역전쟁 등 속에서 또 다른 대체 자산이 될 환경이 빠르게 오고 있는데도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양분된 의견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기술적 지표를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은 뉴스 BTC에 따르면 현재 7500달러와 8500달러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달러 범위 내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7500달러에서 8500달러를 눈여겨 봐라 다만 위험해피를 원하면 8500달러 위에서의 거래를 기다려라 라는 조언입니다. 만일 이 위를 뚫고 올라간다면 추세적으로 지속된다면 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연기를 했네요. 오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옵션거래위소가 제안한 바네크 솔리드엑스 비트코인 ETF에 대한 답변이 3개월 또 밀릴 것이다 라고 밝혀서 마감시한을 8월 19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라 충격을 받진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추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인 골백스는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다 라면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유동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말겠네요. 워렌버핏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죠. 워렌버핏은 정말 한결같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나 봅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대출 리포트가 발표가 됐는데 워렌버핏은 공매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회사나 증권금융회사 같은 곳에서 빌린 주식을 팔아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익만 얻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비트코인도 사실 공매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네시스 캐피탈이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분기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 대출이 좀 늘었습니다. 1분기에 4억 2천 5백만 달러의 신규 대출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빌려서 공매도에 활용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워렌버핏,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누리엘 루비니 같은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오늘 CCN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우스터 폴리테크닉 인스티트의 드미트리스 쿠트모스 교수라는 분이 시장 리스크와 비트코인 수익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의 논문에서 비트코인이 주식의 해치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보고서 이 논문이 암호화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 경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연구 결과 비트코인 가격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경제나 주식시장 움직임,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외부 영향과 비트코인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세계 경제가 준화됨에 따라서 경기심체나 주식시장 붕괴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발행지까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옵션거래소에서 6월 비트코인 선물 3.56% 오른 8,150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12% 급증하면서 8,112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좀 지지부진하지만요. 선물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족사를 보이고 있는 오늘 아침 시장과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3분 뉴스가 이어지니까 3분 뉴스까지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